안녕, 귀여운 냥이야. 넌 누구니? 난 틸리가 숙제로 만든 냥의 양초야. 날 내버려둬. 같이 놀고 싶었는데... 환영받다! 냥의 양초야, 모두 너를 반겨주고 있어. 짠! 너를 위해 참치 케이크도 준비했지. 으아악! 꼬리가 타버렸잖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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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냥이 양초가 다쳤다고? 저런 상태가 안 좋은걸? 걱정 마렴, 차비. 아빠만 믿으렴. 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단다. 차비야, 무슨일이니? 냥이송, 냥이 안쪽아. 저런, 상태가 심각한걸. 걱정 마렴, 차비. 엄마만 믿으렴. 자, 이제 마지막 시술만 남았단다. 오븐에 넣어 굽기만 하면... 제가 만든 냥초를 발표하겠습니다. 작품명은 무지와 방종, 극혈광. 집 안, 나 맨이 안쪽아. 만약에 모자, 도둑뉘. 도와주 commiss기 맛이네..